4월 9일 굴러. 너 일 안 하고 뭐하니? 지금 입이 거의 찢어지실 것 같은데? 아니, 보조개 왜 이렇게 들어가신 거야? 아니에요, 이게. 진짜. 저리 비켜! 힙바방이 될 거야. 잡 써봐. 형 꿈이 마블 배우라는 게 꿈이었어 아냐 뭔데? 나 이광이 진짜 원아 컴트 아어 레스토랑? Do you guys wanna come to our restaurant? Hi Come to our restaurant later 태형아 어 나 삼성동 설거지 담당이야 나 무시하지 마